헬로우! 오늘 완전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. 오늘 또 백스테이지 첫 촬영이니까 힘 좀 주고 왔습니다. 누구 가방 털면 돼요? 홈트입니다. 웰컴 투 더 진이팔! 우와 밥이라고 써 있습니다. 약간 팝업 느낌인데? 이제 올라가나요? 저희? 범접할 수 없는 그 핑크의 향연이 예의 있게 노크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웰컴 투 더 진이팔! 와 여기 무슨 파티룸인데? 밥이 개봉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앞에 밥이 오 마이 갓! 뭐 하시려고요? 백스테이지라고? 그래서 촬영 끝나고? 그럼요. 이제 가방을 불씨 검문하는 거예요. 제 가방이요? 학생 주인 선생님! 왜요? 위험한 물건들이 들어있나요 혹시?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침내 오늘 가방을 두 개를 들고 왔어요. 아 책가방! 이거는 실례학 가방!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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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너무 예쁘게 생겼고 이렇게 핑크를 입고 와요. 죄송해요. 바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? 우리 나이 차가 어떻게 돼요? 저희 개띠죠? 개띠 개띠 띠용갑듀오 개띠! 참고로 제가 12살 어려요. 본격적으로 제니의 가방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구성이 알차요. 꽉 차 있어요. 이거부터 한번 가볼게요. 체리 비닐 봉투 안에 있는 헤라. 여러분 핫건 제니가 쓰는 틴트입니다. 이거. 이 친구가 정말 궁금하거든요. 이거 뭐예요? 이거 빗이에요. 빗. 핫트 빗이라고 이렇게 열면은 그냥 머리 빗고 할 수 있어요. 밥이잖아요. 오늘 컨셉이 있어서. 자주 쓰는 제품은 아니고? 오늘 약간 컨셉으로 맞춰서.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 진행을. 아 향수. 곰돌이에요. 곰돌이에요. 오. 완전 보블렛. 완전 공주향. 잠깐만 나이가. 고등학생이 약간 영양제예요? 영양제예요. 아 진짜? 이거 먹으면 약간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. 바로 길어져요? 아. 현대인의 필스템. 인플루언서의 필스템. 보조배터리. 인정입니다. 지금 여태까지. 핑크 아이템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. 어김없이 핑크입니다. 또 핑크. 이거 진짜 제가 이번에 산 이템이에요. 완전. 핫걸 제니가 추천하는 이템. 세포라에서 구매했는데. 블러도 해도 되고. 그리고 립도 바로 받을 수 있는. 약간 이렇게 발색이. 이렇게 돼요. 단어 표현이 약간. 저거잖아요. 전문적이잖아요. 발색 약간 이런 느낌. 코에다가 타투할 수 있는. 쿠키 같은 거예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이것조차 칼로리가 있어요. 직업변 직업변. 와 잠깐만. 칫솔이에요? 아니 잠깐만. 제가 앞머리 할 때 쓰는. 그런 귀여운 빗인데. 머리카락이 껴있는 것으로. 미뤄봤을 때. 우리 제니 씨가 사용하는. 실제 이템. 오케이. 두 개씩 꺼내볼게요. 이거조차 바비. 왜요? 나올 게 나왔습니다. 지갑. 열어봐도 돼요? 네. 별거 없죠. 진짜 별거 없네. 자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. 오 이렇게 귀엽다. 키링. 글씨도 적을 수 있거든요. 다이어리처럼. 사인해주세요. 저요? 네. 방명록 썼습니다. 시크하게. 제가 첫 방명록 쓴 사람이에요. 이제 방명록을 다 적어야 돼. 좋아요. 이제 앞으로 그 용도로 쓰시면 되고. 오. 아니 굉장히 귀여운 아이템이 많아요. 이것도 키링. 네. 키가 상당히 무겁겠네. 키가 무겁겠네. 그치. 자 라스트. 어? 이거는 샵에서 받은 립? 샵에서 받은 립. 진짜 다 털었어요. 짠. 근데 이 조그만 가방에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전 얘가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. 진짜 별게 없어요. 잠깐만. 이거 귀엽다 이거 되게. 나도 찍어주지. 이따 찍어드릴게요. 이건 뭐예요? 이거는 바비. 오늘 제가 또 바비. 이거 귀엽다. 나도 하나. 이거는. 삐니랑. 삐니랑. 바비파우도. 얘도 바비야. 광기의 바비거든요. 광기의 바비 아이템까지. 얘 마저도 탈탈 털어버렸습니다. 제니가 유튜버인데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. 요즘. 장난 아니에요. 구독자가. 아니에요. 구독자가 진짜. 기하급수적으로 막. Do you like? 제니 유튜브. 그러면 촬영할 때 콘텐츠 아이디어 같은 거는 어디서 얻어요? 저는 약간 좀. 제가 좋아하는 거나. 제. 일상에서 좀 풀려고 하고. 이렇게 되면 귀여운 것들을. 여러분. 같이. 좋아하는. 좋아하는 거를. 보여드리면 또.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. 모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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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서. 같이 또 재밌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. 매니아들의 모임이다. 어떻게 보면. 그렇죠? 아 매니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. 아니 이 정도는 아니에요. 그게 우리 제니팍 씨의. 이제 유튜브로. 그룹이 형성된 거죠. 어떻게 보면 그렇죠. 저. 구독하고 있어요. 진짜요. 진짜. 저 진짜 확인해요. 네. 바로 열어서 확인. 이거 이따가 확인 시켜드릴게요. 아 진짠데. 우리 제니 씨가. 평소에 스타일도 그렇고. 되게. 우아하기도 한데. 되게. 독특하잖아요. 영감을 준 이제. 인플루언서라던가. 이제 혹은 셀럽이라던가. 계신가요? 저는 약간. 그런 거에서 받아요. 뭐라 해야 되지. 그 사람보다는. 약간 뭐. 인형이나. LOL 인형. 바비 아니면. 파워포프걸. 귀여운 것들에서. 어? 뭔가 귀여운 컬러나. 이런 거 해서. 같이 매치해서 입고. 걔네들을 뭐. 달고 다닌다던지. 이런 걸로 되게 좋아해요. 정리해야겠어요. 아 죄송해요. 제가. 도와드리면서. 이런 발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. 제 소지를. 찾은 것 같아요. 잘 털어요. 아니요. 가방을. 제가 상당히 잘 턵니다. 병력인가. 그리고 다시 정리도 이렇게. 깔끔하게. 바로 해드렸습니다. 하나씩 외울까요? 사이들께? 바비하우스로. 떠나봅시다. 떠나볼게요. 동작. 안이에요. hasn 다 ambassadors. 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